엘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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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어요. 끊을게요 레이니신도 끊겠습니다 안경쓰는것만 해볼까요? 끝났어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널굿잡을 노래 때 뒤에 그... 리더스를 켠다 들어온 때 맞으면 되세요 LED를 열어놓을 겁니다 실례쇼가 있고 마이웨이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연출팀은 일단 LED 영상을 열어주세요 마이웨이까지 그 샷도 예쁘죠 그 샷도 예쁘죠? 다 아시는 거죠? 네, 알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열어주세요 네, 열어볼게요 네, 열어주세요 네, 열어주세요 네, 열어주세요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죠? 네 이게 실례쇼고요 널굿잡을 노래 끝나고 멘트하시면 마이웨이 때 뒤에서 백조명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마이웨이 때요? 지금 저한테 백라이트가 안 닿거든요? 네,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요 아직 포커싱이 안 돼있습니다 아, 지금 안 돼있는 거예요? 네네네 아, 알겠습니다 아, 네,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, 널루잡을 노래 마지막 부분부터 마이웨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, 아, 나도 안 찍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 말고 더 센 라이트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